안녕하세요. 저는 소종의 16학번으로 재학중인 기타 치는 임메옥이라고 합니다. 박수!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성취열이랑 김정거 선무카패벳에 기타를 맡고있고요. 그래서 성취열 2곡 콘서트에 준비해드렸습니다. 혹시 재밌는 에피소드가 없을까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되면 재밌기라 보기보다는 소름 끼치는건데 제가 옛날에 대만 성취열 콘서트를 갔을때 리허설 시간 맞춰서 호텔에 있다가 딱 공연장에 도착했는데 가방을 열어보니까 압보가 없는거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호텔에 들어와서 여기저기 전화하고 택시막 들어오고 갔다오고 그랬던 기회를 했습니다. 공연은 잘 맞췄나요? 네, 공연은 공연이 잘 맞췄네요. 아, 그 압보는 잘 챙기도록 할까요? 실제로 제가 압보도 제가 직접 만들어주시고 별 신경을 탔어요. 안일어버리게. 제 기억에 남는 공연은 어떤가요? 제일 기억에 남는 공연은 아무래도 성취열 첫 중국 콘서트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해외에 첫 나가보는 에디션이기도 했고 거의 처음으로 겪어보는 완전 힘든 그런 스케줄이었어요. 타피하기도 했고 그때는 참 공연하던 일이었는데 공연하고 밤에 와서 타피하고 자고 공연하기도 이러다보니까 뭔가 많이 지쳤어요. 하지만 그만큼 이제 도움이 됐던 것도 많고 그래서 기억에 들었어요. 앞으로의 꿈과 꿈은? 앞으로의 꿈은 뭐, 음악인의 꿈은 항상 그렇다고 더 발전한, 그리고 더 멋진, 그리고 더 멋진 기술이 되었고 특별히 노래하고 싶은 말은? 연습 많이 사길입니다. 파이팅! 선생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래서 보고 싶었어요. 왜 말문이 막히나요? 감사하단 말씀 전하고 있어요. 네, 그럼 더욱더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애로 파이팅! 파이팅!